지난주에 제가 창조냐 진화냐 강의를 여러분에게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창조냐 진화냐 강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옳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강의를 놓치신 분을 위해서 화요일날 강의 중에 한 가지만 정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의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냐 진화냐 너무 너무 주신 게 한 주제였었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행기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인데 저 비행기는 아직 남아있지 않고 그 복사품이 전시관에 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정말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네,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었던 얘기일까요? 설계자, 바로 라이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죠.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자가 있었단 말이고 그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새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 새의 설계도를 떡하니 발견했다면 이 새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새의 설계도가 발견됐어요. 뭘까요? 네. DNA입니다. DNA. DNA는 여러분 이렇게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믹 이렇게 4개의 핵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T는 항상 뭐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A하고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C는 항상 뭐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G하고만. 그래서 이 두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코드로 완벽하게 생명의 설계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모든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는 숫자는 두 개뿐이 몰라요. 뭘까요? 0과 1. 이 이진법을 사용해서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된 거 얼마 안 된 거예요. 현대과학에 들어와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이제 알고 봤더니 DNA는 TACG 이 두 코드로 완벽하게 생명의 설계도를 기록해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DNA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The blueprint of life, 생명의 설계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 DNA가 생명의 설계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과학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설계도가 저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DNA는 생명의 설계도인가요? 네. 그런데 모든 생명에 DNA가 있나요? 네.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다 인정된 사실이에요.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고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어떤 결론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창조주께서 정말 내가 했어라는 증언까지 남기고 계세요. 그 창조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성경에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밤하늘을 한번 보시면 그 장대한 우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우고 멋진 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태양계예요. 태양도 하나의 별이니까요. 그다음에 수금주의와 목도천에 우리가 잘 아는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행성은 뭘까요? 지구예요. 초록별이라고 불러요. 우주에 나가보면 너무 아름답대요. 지구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그런데 식물만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곤충도 있고 이렇게 깨구락지도 있고 그런데 왜 하마도 새끼는 이렇게 예쁘죠? 새끼는 다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뭐니뭐니 제일 예쁜 게 뭘까요? 아기, 아기. 우리 아기는 태어나서 한 돌 되기 전에 이미 그 귀여움으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을까? 과학자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만물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럴 거 아닐까? 그래서 별의별 학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학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아마도 이럴 줄 몰라 저럴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셜록 홈즈와 같이 아주 세계적인 탐정도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쩔쩔 맬 때가 있죠. 그런데 범인이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누가 있을 때?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이 있으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을까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분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그 창조 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증언할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이렇게.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다. 바로 내가 인류를 창조했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직접 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신 유일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의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을까라는 것에.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죠?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제일 첫 구절과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슬쩍 뒤로 돌아가. 옆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괴상망칙한 해석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상한 신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1장 너무 잘 알지만 첫째 날은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에의 물로 나눠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셋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묻,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거기에 채소와 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럼 넷째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달, 그리고 나서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넷째 날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바다에 짐승들이 익히게 하셨고 하늘에는 날개가 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섯째 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인데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 일정을 설명드리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는데 태양이 몇째 날이 있어요? 넷째 날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에는 이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일장 1절에서 5절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에 땅이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보셔서 그래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땅이 있었어요. 수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니까 보통 영어를 많이 우리가 참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땅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The Earth.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지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뭐가 있었다고요? 지구가 있었어요.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창전은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지구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 큰 광명체, 날을 구하는 태양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밤을 주고 나는 작은 광명체, 달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별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는 무엇이 하루죠? 어떻게 되면 하루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예요.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24시간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그걸 하루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려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으로 태양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갖다 놓으셨는데 달 그냥 괜히 멋있으라고만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달이 없으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요. 밀물수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뭘 갖다 놓으셨다고 그랬죠? 별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야. 거기서 지구도 떨어져 나왔고 거기서 또 달도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주장해요. 지금도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데 직접 만드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지구가 있었고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은 태양 갖다 놓으시고 달을 갖다 놓으시고 별을 갖다 놓으셨어요. 해결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어떤 창조일까? 창세기를 1장을 제 강의 듣고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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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셨다. 다섯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뭐에서 무어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얼마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여섯 해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제가 창세기 1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모든 걸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했더니 무엇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요? 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편에도 되었어요.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 만성의 그 입군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저는 물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 순간에 중력이 끌어잡아내는 중력이 0.001초만 사라지면 우주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니면 중력 상수가 0.00001%만 변하면 우주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걸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두 번째로는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원어로는 바라라고 되어있어요.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이 상상해나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창조를 의미하냐면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해요. 보통 신화에 나오는 창조들은 뭘 갖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 창조만큼은 바라만큼은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잠깐만 눈을 감아주실래요? 지금부터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게 상상이 되는지 한번 상상해보시죠. 거기 검은 거 있으면 안 돼요. 공간 있으면 안 돼요, 공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면 안 되죠. 눈 떠보세요. 나는 완전한 무가 상상이 된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완벽한 무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가능해라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게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언어예요. 저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과학 얘기를 좀 한번 해야겠죠. 그렇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있는데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초등학교에도 배우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반복해서 배웁니다. 이거는 에너지 양에 관한 것인데 모든 에너지, 물질은 생성되거나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소멸, 없어지지 않고 항상 보존된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우주 안에는 이처럼 에너지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요. 그런데 안슈타인이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인데요. E는 mc제고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거든요.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핵분열, 핵융합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것도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에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많은데요. 물질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롯해서 물질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좀 써버릴 거야? 99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100일이 되지 않아요. 항상 얼마라고요? 100이에요. 그게 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주 안에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고 있죠? 이미 존재하는데 얘는 조금이라도 없애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미 존재해요. 그 말은 어떠한 일이 한 번은 있어야 될까요? 무에서유의 창조가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해 되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초등학교도 배웠고요. 중학교도 배우고 고등학교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에너지 보존법칙. 그런데 그거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무에서유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열심히 가르켜요. 다 우리 썼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에서유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무에서유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나라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31절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창조를 쫙 하신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선언하죠.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는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점 그때가 가장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열역학 제1법칙을 했기 때문에 2법칙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역학 제2법칙까지는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1법칙은 에너지 양에 대한 법칙이에요.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에너지 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점점 사용하기 어려운 쪽으로 간다. 무질서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과정은 과정이 일어날 때마다 무질서가 증가한 방향으로 가요. 이걸 학문적 요구는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항상 예외 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사실은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하러 아까 저기 왔더니 맛있는 차를 이렇게 커피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따뜻한 커피는 따뜻할 때 맛있지 커피가 식어가면 막 떨떠름해져요. 그렇죠? 열이 다 빠져나가서 차라리 냉커피여야지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열이 식어서 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흩어쩩엿 열 다 모여! 모일까요? 그런 적 있던가요? 없죠. 하나 더 재미있는 예를 들게요. 샤넬 넘버 5. 아마 향수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친구가 친구들이 만나자 오랜만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다 갔는데 딱 나가다 보니까 엄마 화장대 위에 샤넬 넘버 5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좀 바르고 가면 애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야. 그래서 살짝 발라서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너무 부러워. 야, 이 고급진 냄새가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 부러워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음, 샤넬 넘버 5 이렇게 자랑을 실컷 했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샤넬 넘버 5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아이고, 뚜껑을 안 닫고 나와요, 뚜껑을. 그래갖고 샤넬 넘버 5가 다 흩어져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엄마 알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흩어졌던 거 뭐요? 모이든가요? 더 흩어지든가요? 더 흩어져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소도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점점점점점점 지나면 점점점 무질소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의 끝 가면 가장 무질소한 상태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첫 시간,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간을 되돌려서 쫙 가면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점의 어떤 시점일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질서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성년 창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사람이 완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벽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고 무질소하게 돼 있고 그거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법칙은 창조 시점이 가장 어땠었다고요? 가장 완벽하고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하늘에 이 우주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과학자들에게 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거 꽝 하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얘기를 해요. 과연 이 말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물질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최초의 물질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얘가 꽝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의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0에서 200억 년의 대폭발으로 우주가 생겨났다. 우주는 무한히 밀동한 없고 뜨거운 불똥이었고 시간과 공간이 무질소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꽝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꽝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주가 A같은 모습이어야 될까요? B같은 모습이어야 될까요? 꽝 폭발해서 됐다면? A같아야겠죠. 방향성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중심도 없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실은 이 대폭발 이론을 근거 있게 알게 한 것은 적색편이 레드시프트였던 것인데 레드시프트를 더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더 새롭게 발견됐어요. 우주와 별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주 중심에서 300광년에 모여 있고 없다가 또 300광년 또 있고 또 없다가 300광년 가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편의를 통해서 대폭발 이론이라는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일정하게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은하가 동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300광년 정확히 떨어져서 동심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데이터를 논문을 소개받고 나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우주에 꽉 하는 지문을 찍어놨구나.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이 연구가 맞다라는 것을 험프리 박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식 논문으로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무질서하다면 꽝 폭발해서 여기저기 막 별들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질서 있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스와로프스키라는 보석회사를 아시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매해에 제일 디자인이 예쁜 것만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중에 최근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정말 저런 거 하나 걸고 다니면 정말 멋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에요. 진짜 디자인 보여드릴까요? 눈꽃송이를 현미형으로 찍으면 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단순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화려한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양한 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하지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보는 그 눈꽃송이 하나도 저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나리꽃입니다. 나리꽃 맞죠? 그렇죠? 나리꽃 끝에 수술꽃은 저렇게 됐어요. 수술꽃에 꽃가루가 있는데요. 저 꽃가루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조그만 꽃가루 눈에 보이냐 하는 것도요. 저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라다니는 꽃가루 그거 하나하나를 전제현명으로 찍으면 저런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모든 만물이 정말 엿새 동안 창조되어 있을까? 이게 요새 뜨거운 감자죠?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몇째 날? 여섯째 날이다. 그리고 창세기 일정이 딱 끝나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또 나와요. 제7일에 관해는 어디 이렇게 일러서 돼?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분명하게 제7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이게 뭘까요? 우리 에스도 회원들은 막 히브리어를 그냥 절절절 다 읽으시는가 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아주 특별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하께서 신해산 후에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친히 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네 번째 이렇게 쓰셨어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런지 알아? 이는 여셋 동안 나 여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친히 써서 주셨다. 성경에 날이라는 단어가 2,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24시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날은 그냥 24시간 그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동의방사선 방법에 의한 지구연대 측정을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하나 들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밖에서 막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목욕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오. 전봉전봉 씻지 않고 온도기를 탁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오, 50도였어요. 그 당시 온도가. 그런데 10분 후에 보니까 조금 식었겠죠. 그렇죠? 재보니까 40도였어요. 이거 봐라. 그다음에 10분 지나니까 또 몇 도가 됐냐 하면 3주가 됐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죠? 10분 전에는 60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바위암은 10분에 10도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분에는 1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욕조에 물을 부는 얼마 지났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물의 온도는 50도씩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물이 식는 속도는 1분의 1도씩 식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여기 물을 목욕탕에 부은 지 얼마 됐을까요? 주관식 싫어하시죠. 아주 객관식으로 풀어서.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어떤 게 답일까요? 100도씨요? 들어갔다가 다 드리라고. 욕조에 물을 부은 지 얼마 전에 알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Ask mom.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물의 처음 온도를 엄마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 물을 꺼내놓고 얼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으면 제가 방사선 동의원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동의원서는 계속해서 붕괴를 해요. 100이 50이 되는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얼마나 줄어들면 반감기일까요? 25. 이게 반감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라늄 238 원소는 알파베타 붕괴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멈추느냐? 납이 되면 206번의 원자본을 갖는 납이 되면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우라늄이 100이 50이 되는 그 반감기가 바로 몇 년이다? 45억 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 팩트예요. 우라늄의 반감기는 45억 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라늄 반감기를 가지고 지구연대가 45억 년이라고 얘기하려면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현재 발견되는 모든 납은 과거에 뭐였다? 우라늄이었다는 가정이 맞으면 지구연대 45억 년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전자기구 뒤만 보면 다 뭐예요? 다 납땜이죠? 그게 다 방사선 물질이었다 그러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방사선이 세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지구에 우라늄도 있고 납이 있어. 그런데 우라늄의 반감기는 45억 년이야. 그러면 지구 45억 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무런 가정 없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우주와 지구가 젊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것만 해도 제가 한 시간 강의를 더 해야 돼서 오늘은 달 예 하나만 들게요. 달 하나만. 아폴로 19호가 1969년에 달에 가서 여러 가지 측정기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물리학에서 레이저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이 레이저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필수적인 실험기구를 저다 설치하고 왔는데요. 보통 빛은 이쪽에서 오면 이렇게 반사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 코나 큐비라는 특수 거울은 보내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요. 그럼 옆에서 보내면 이 사람에게 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에다가 저 레이저를 쏴서 다시 보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오니까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1년에 4cm씩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달보다 올해 달이 조금 작아 보이죠? 4cm 뒤로 가요. 4cm. 4cm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죠. 지구와 달과의. 그런데 여러분, 45년이라는 그런 시간 필요 없고요. 현재에서 달이 10%만 앞으로 오면요. 10%만 오면 달과 지구 사이에 인력 때문에 생긴 게 민물선문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유럽 대륙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오후에는 아시아 대륙이 바닷속에 들어가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또 발견됐는데요. 코스믹 더스트, 그걸 우주진이라고 그러는데 우주가 완전 진공상태가 아니에요. 먼지들이 떠다녀요.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오거든요. 중력에서 빨려 들어오는데 지구도 수십억 톤 들어와요. 1년에 우주진이. 그런데 흙하고 다 섞여 버리니까 어떤 게 우주진이고 우주진이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는데 달은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바람은 불까요? 안 불까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비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진이 들어오면 눈 내린 것처럼 소복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기구가 우주진을 측정하는 검축기예요. 먼지 검출기예요. 그래서 12호, 14호, 15호가 다 다른 곳에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 다 같은 먼지 검출기를 놓고 왔어요. 그리고 측정을 해나갔죠. 그랬더니 천년에 1미리 쌓이고 있었어요. 이거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죠. 그런데 지구 나이, 달의 나이 45억 년이라고 하면 저 달에 있는 우주 먼지가 4,500m여야 돼요. 그런데 저기 잿빛 가루 보이시죠? 발자국? 수 센티도 안 되더라고요. 수 센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만 보더라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자꾸 한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에덴 동산을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님 창조하고 바로 쉬시는 그날 정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지 7일 됐는지 조사하고 싶어서 쉽게 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왔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딱 들어가자마자 아저씨 뭐예요? 누구예요? 두 처녀 총각이 나타났어요. 넌 누군데? 나 아담하고 이브예요. 보니까 일주일 되는 아기가 아니야. 적어도 20살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나무를 보니까 아름드리나무. 나무가 저 정도 살려면 10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가 아니야. 완전히 숲을 이루고 있어. 저렇게 숲이 꽉 찰려면 100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찰력이 예리한 과학자가 계곡을 보니까 물이 막 흐르는데 물이 흘러서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서 계곡의 V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량과 바위의 단단함을 다 계산해 봤더니 저 정도 깎여 나가려면 만 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이번에 정밀 측정해 봐야지. 그리고 암석을 채취해서 방사선 측정 방법을 했더니 방사선이 나오니까. 우라늄도 있고 납도 있었어요. 아! 우라늄의 방각이 45년. 45년. 여러분, 이 과학자가 에덴 동산을 방문했을 때 45년 됐을까요? 1000년 됐을까요? 100년 됐을까요? 20년 됐을까요? 일주일 때 됐을까요? 일주일. 그런데 아까 성년 창조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이 흘러고 숲이 있고 과일이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100년 된 것처럼 보여요. 어디를 되면 꼭 만 년 된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니까?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조사하고 조사하고 조사하다가 어떤 거 들이댈까요? 제일 오래된 거. 그거 들이댄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만 억지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유길 창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길 창조 창세기 1장이 무너지면 성경의 모든 말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인하게 돼요. 복음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면 나도 안 믿는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 오경 너 믿지 않아? 그럼 나도 안 믿는 거야. 나를 믿어? 그럼 모세 오경도 믿어야지.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얼마 동안에 창조됐습니까? 6, 6세 동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풀을 종류대로 채소를 종류대로 나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짐승대로 땅의 길은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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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었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기록 그때부터 진화로는 되게 염려하셨구나. 정확하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으로는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는 점진적으로 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 단계가 있으면 진화로는 맞다고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는지 한번 알펴보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전부 멍멍히 사달라고 난리죠. 그렇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요. 사실은 개의 종류는 어마하게 많습니다. 교배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러분 늑대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늑대도 개과예요. 그래서 개와 늑대가 교배해서 늑대개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봐요. 그건 변이에요. 변이에요. 그런데 진화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 용어는 대진화라고 해야 맞는데 그냥 구분 안 하고 진화 그러니까 자꾸 이 두 개를 혼동하는 거예요. 진화로는 해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류에서 파충료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지금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진화로는 이 주장이 맞으려면 어류에서 파충료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걸 보여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화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화로는 증거 있어 그러면서 교과서에 이걸 실어놨어요. 전부 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실러켄스. 그런데 이 실러켄스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녀들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야, 어류에서 있잖아. 이 실러켄스를 통해서 파충류에서 포유로 가서 어류에서 파충류 포유로 가는 중간이야. 이렇게 지금도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얘가 아프리카에서 잡혔어요. 아시아에서도 잡혔어요. 산채로 수족관에 와 있어요. 실러켄스는 중간 단계가 아니다. 아니다. 또 지금도 교과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파충류에서 조리로 진화해 나갔대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파충류에서 조리로 가는 중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증거로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어요? 바로 시조새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시조새에 대한 새로운 학문 결과가 사이언스에 발표됐어요. 이렇게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가진 공룡으로 해석해 왔으나 그렇지 않다. 시조새는 장가지에 앉을 수는 완전한 뭐다? 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새도 중간 단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종끼리 편이 얼마든지 우리가 요새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으로 진화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학도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역으로. 그럼 창조가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 마치셨다면 각종 생물들이 같이 존재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증거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고 있던 생물체의 흔적을 나타내는데요. 화석만 나오면 진화로는 증거인지 않아요?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화석은 뭐냐 하면 진화로는 시대를 나눠 놨어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나눠 놨는데 각 시대에만 살던 생명체의 화석을 진화로는 표준 화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생대에 뭐가 많습니까? 공룡. 그래서 진화로는 이렇게 주장해요. 공룡이 중생대에 살다가 다 멸절했대요. 그러니까 공룡은 진화로에서 얘기하는 중생대 표준 화석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 뭐라고 혹시 배우신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네. 삼렵충.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얘는 최소한 2억에서 5억 년 전이다. 왜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게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사람 발자국에 꽉 눌려서 동시에 만들어진 화석이 있었어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무슨 화석인지 한번 보세요. 무슨 화석입니까? 무슨 화석? 삼렵충의 화석.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 삼렵충과 사람의 화석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진화로는 끝난 거죠. 사실 게임 끝.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더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남해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룡의 화석이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 같은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보이시는데요. 옆으로 다른 발자국이 있었어요. 과학자들 가서 분석해봤죠. 무슨 발자국으로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발자국.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공룡 서식지였어요. 세계에서 공룡 제일 많이 살았던 거 3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놈들만 발견돼요. 실질적인 주라기 공원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이 발자국도 같이 발견됐어요. 무슨 발자국일까요? 새 발자국. 우리 진화로는 새 이렇게 배웠는데요. 공룡이 중생대에 살다가 다 멸조를 하고 한창 후에 신생대에 들어서서야 나르는 새가 나타난다. 그런데 웬걸? 새와 공룡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거지로 발견됐어요. 진주 거짓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새발자국이 보이시는데요. 이 물새발자국이 뭐에 꽝하고 같이 눌려 있어요? 무슨 발자국? 공룡 발자국. 진주 경남 교육관에 지금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석이나 그 어디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갈 때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새와 공룡, 공룡과 사람, 삼렵춤과 사람 다 같이 있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같이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각종 생물들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게 지금 세포인데요. 저게 주름처럼 보이는 게 저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버크리 대학에서 해냈는데요. 사람의 유전체 연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엄마, 아빠 유전체가 다 섞여 나가니까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는요. 목에 엄마에서 딸, 딸에서 손녀에게로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리 대학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목에로만 생겨돼? 그래서 147명의 산모로부터 여와 태반을 기증받아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쫙 추적해 들어갔어요. 추적해 들어갔더니 맨 끝에 한 여성으로부터 모든 지구상에 있는 여성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누굴까요? 2부. DNA 유전정부는 저 염색체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일까요? 46개. 23쌍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저 23쌍 저게 성영섭체 염색체인데 XY 염색체라고 불러요. 저기 보면 왜 XY 염색체냐면 염색체가 XY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그런데 여성은 XX만 있어요. 그런데 남성만 뭘 갖고 있어요? Y. 그러니까 남성을 통해서만 섞이지 않고 전달되는 건 무슨 염색체일까요? Y.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남자의 Y 염색체를 여성과 같이 유산방법을 했더니 쫙 추적 올라갔더니 한 남성으로부터 모든 지구상에 있는 유전체가 왔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담.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대학에서 연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지에 또 실렸고 그 다음에 또 사이언스지에 또 실렸고 완전히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됐어요. 인류의 모든 족석을 한 형통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 이제야 과학이 좀 나오니까 더듬어 보니까 오이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부터 왔네. 모든 여성이 입으로부터 왔네. 모든 남성이 아담으로부터 왔네. 이제야 알아낸 것이죠. 지금 저거 화석인데요. 진화론에서 저 잠자리 3억 년 전 거야. 고사리 2억 5천 년 전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잠자리하고 고사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털끝 하나 변했나요? 안 변했죠. 이번에는 조개 2억 3천 년 2.3억 년 그러니까 2억 3천만 년 됐다는 조개 화석. 투구개. 1억 4천만 년 됐다는 투구개 화석. 요새 조개하고 투구개 한번 보세요. 전혀 전혀 변하지. 마찬가지로 개미, 하루살이 다 마찬가지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첫 출발처럼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대로 창조된 것이죠. 이제부터 제가 엿새 동안 어떻게 창조됐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복습하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억하셨죠? 퀴즈.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위로.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여섯째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구만. 이렇게 창조하셨군요. 여러분 이제는 진화론 틀린 건 확실합니까? 우리 창조론 믿으시는 분만 같이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분명히 처음부터 창조해 놓으셨는데 교과에서는 이렇게 줄을 걸고 지금도 진화론만 우리 아이들을 배우는 거 아시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진화론을 주장하다니.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진화를 주장할까? 진화론 학자 한 분이 솔직한 답변을 논문에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진화론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또 입증되지도 않을 거래요. 진화론 학자들도 진화론 문제 있는데 감 잡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주장하느냐? 이유가 이게 특별 창조가 다른 대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물체가 저절로 돼서 진화됐다는 것을 포기하고 나면 뭘 인정해야 돼요? 창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나 그거 싫어. 그거 싫으니까 절대로 진화론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거짓을 철두철미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왜 이걸 포기 못할까요? 왜? 진화론이 생명 존재에 대한 유일한 근거이고 설명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 존재 근거가 없어져요. 틀렸냐 맞냐는 상관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된 진화론은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일단 미국의 개신교를 보면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감소하기 시작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실 때 사회학자들은 바로 인본주의 선언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선언이 되고 30년 한 세대가 되면서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선언이 뭐냐 하면 존 두위라는 학자가 주창을 한 건데요. 인본주의 선언은 1분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그다음에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고 연속적인 결과의 경계로 변화되다. 연속적 과정으로 변화되다. 이게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문화도 사회와 유산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계적 반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우주, 인간, 종교, 신앙 이거 전부 다 진화돼서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언하고 나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더 이상 우리 안 믿어야 하는 게 언제냐.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미국은 초등학교에서는 진화론 안 가르켜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기독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기도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30년 전에 2차 교육 개정 때 이때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교육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진화론을 철저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한 세대 지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해요. 통계청 발표예요. 어디에 감소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저희가 창조과학에서 조사했는데 진화론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을 한번 분석한 걸 제가 정보를 알게 됐는데 개신교예요. 구교는 더 빨라요. 일본은 더 빨라요. 200년 전이 되는데 개신교인 경우에 일본은 1859년에 도입이 됐고 한국은 1885년, 26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비율은 어떠냐? 물론 이 분석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는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 0.4%, 우리는 좀 줄었지만 그때 당시 19%,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죠.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은 불가사의하다. 일본이 왜 이렇게 보금화가 안 될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분석이 있어요. 진화론 교육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살펴봤더니 일본은 1877년에 시작됐고 우리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1963년에. 그러니까 일본은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진화론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은 너무 감사하게도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개신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다음에 진화론 교육이 시작됐어요. 이유가 일본은 유럽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고요. 교육이나 교통책이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미국은 진화론이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이미 진화론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체계와 문화와 교통 시스템 갖고 올 때 진화론이 같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와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909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진화론을 믿는 비율을 통계청 자료입니다. 무종교인 중에 70%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어떤 종교 사람들은 68%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무슨 종교일까요? 불교. 이 종교 믿는 사람 83%나 진화론을 믿는데요.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너무 놀랍게도 천주교. 40%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2009년 15년 전 데이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과반을 넘었어요. 교회 예배들이로 매일 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놀랍지 않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암만 그래도 무종교인 사람보다 어떻게 진화론을 더 믿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사실이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교황이 공포하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그런데 이 개신교도 계속해서 과학 쪽에서 이 진화론을 과학 쪽으로 맞다라는 걸 하니까 신학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보수신학교조차도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 들어보셨죠?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신은 인정하는데 신의 존재는 그러나 그 신이 진화론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도 나오게 하고 모든 생명을 다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파급효과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인정하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고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그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름을 살짝살짝 바꾸면서 나와요. 더 굉장히 학문적인 것처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면 전진적 창조론, 간격이론, 다중격변원, 진화론적 유신론 이름은 다르지만 다 이거 유신론적 진화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첫 사람 아담을 공격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전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을 그때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지금 제일 이 주장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저처럼 특강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서 이건 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자라는 책을 냈고 2009년에, 2014년에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책 부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진화가 들어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로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책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제가 여러분에게 리퍼 보여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신의 창조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진화라는 수식어를 덮여 진화 창조어지나 부르지.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을 살짝 뒤를 바꿔서 진화 창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229페이지. 이게 대화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나?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아담도 진화로 안 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제가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전승된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진화론적 유신론의 입장은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의 인호를 수용한다. 당당하게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도회마다 초청받아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신앙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까? 그 책 안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창세기는 몇 천년 전에 고대 근방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대의 상식과 우주관을 그대로 담고 있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근처에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편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은 고대 근댕지방들이 이해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거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설화 같은 그거 말씀이군요. 그렇지. 그 당대에는 육지가 바다에 둘러서였다고 생각하고 하늘은 몇 개의 층으로 됐다고 생각했지. 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길도 믿지 않으리라.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길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창조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됐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첫사람 아담이 없어. 하나님 창조하는 거 아니래요. 어쩌다 우연히 나온 거래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아담도 인정될 수 없고 복음이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진화론의 주장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향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진화론이 나오면서 창조를 철저하게 공격을 해요. 왜? 창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니까. 성경의 맨 앞부분을 부시면 나머지를 다 부인할 수 있게 만드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 그러면 빨간 2층 버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버스잖아요. 그런데 영국 800대의 버스에 이렇게 광고판을 달고 다닌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아마 신은 없을 거야. 걱정마는 너 인생 즐겨. 저걸 800대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리차드 도킹스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인본교를 전도하고 다녀요. 돈 들여서. 그런데 이게 유럽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똥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내의 8대 버스가 저렇게 달고 다녀요. 경기도 10대 버스가 저렇게 달고 다녀요. 교회에서 저렇게 돈 들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나요? 저렇게 무섭게 인본교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앞만 주장을 해도 그것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선교단체나 교회나 전부 열심히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별로 보금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어디다 뿌렸어요?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이 시대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꽉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가시덤불. 그게 진화론인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걷다 대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수건을 했는데 열매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보금을 전하되 창조와 함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진화론이 완전히 가시덤불에 돼서 뒤덮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조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믿으세요? 궁금하네요. 믿으신다고 그러죠? 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일까요? 교과서가 사실일까요? 뭐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사실입니다. 왜? 창조의 가난화는 그걸 증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이렇게 딱 시작돼요.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저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저 고백을 할 때 그때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다 다스리던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뿐이 없었어요. 황제 외에는 누구도 주가 될 수가 없어요. 황제 외의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교에서 이 나세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가 얘기하는 순간 돌팔매해도 누구도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얼마든지 돌팔매를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돌을 던져서 즉결 처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있는 그 시대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꽉 잡고 있는 가시덤불. 그 진화론을 하나님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시가 떨어질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제 다 무너져가는 주일학교와 중고등과 살아나게 하시고 대학 캠페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